안녕하세요. 전미아과 삼계성은 탐소 왔답니다. 또 호피를 시커메히 요상식을 한 점도 했는데 그거라도 또 보여드릴게요. 물때가 올라갔고 너무 시커멓죠? 제가 또 대충 닦아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이 닦아놨더만 아주 멋있는 애기산이 한 점 나왔네요. 진짜 멋있게 자칭있죠? 좀 작아서 그렇지. 진짜 좋은 호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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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호프가 없었죠? 진짜 좋은 호흡입니다. 진짜 좋은 호흡을 다닐까? 진짜 좋은 호흡이었어요. 진짜 좋은 호흡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호피는 물때가 올라가고 다시 금융에 상태가 안 좋네요. 제가 또 시작하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조금 전에 호피 있죠? 그 호피하고 한 쌍인가봐요. 색깔이고 물고 똑같으죠? 두 호피가 한 쌍인가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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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